당신의 잠자리는 편의점 편안하십니까?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건강한 잠이 보약입니다. 여기 건강한 수면을 보장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비정가구인데요. 꿀잠 331로 잘 알려진 템퍼매트리스를 주업종으로 하는 비정가구의 임현주 대표로부터 수면과 건강 그리고 템퍼매트리스의 장점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정가구는 신창동 가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일반가구와 사무용가구, 침대 등을 판매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력품목으로는 템퍼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동기로는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들어 성장하며 꿈을 키우고 둘째로는 내일의 희망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꿈을 깊은 숙면으로 도와주고 마지막 셋째로는 가정을 위해 고군분토하는 엄마 아빠의 하루의 무게를 사라지게 해주는 마약 같은 침대를 우리가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숙면을 취해야 수면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수면에 대한 효과로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장기들의 아이들에게는 면역력 강화와 성장촉진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행복감 등을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숙면은 생체 리듬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면부족은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 성장이 느려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는 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서 식욕 억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노인분들의 수면부족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쉽게 쌓여서 치매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현대인들의 수면부족이 건강에 유협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잠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저희들 템프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템프 매트리스는 스프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누웠을 때 체압을 균등하게 이렇게 분산을 시켜줍니다. 8시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10시간을 주무시든 8시간을 주무시든 신체의 무게를 균등하게 배분을 시키기 때문에 전혀 오래 주무시더라도 불편함이 전혀 없죠. 그게 가장 큰 템프 매트리스의 장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템프 매트리스는 미국 나사에서 개발했어요. 빠른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다 보면 허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몰드를 뜨듯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 기술이 곧 나사의 기술력이 접목돼서 개발된 매트리스가 바로 템프 매트리스입니다. 스프링 침대가 우리나라 침대 문화의 거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스프링 침대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있죠. 누우시면 통통 뛰는 탄성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주무시면 압을 가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죠. 그런데 저희들 템프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압이 전혀 없죠. 점탄성이라 가지고 그대로 몰드를 뜨듯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템프 매트리스와 스프링 매트리스는 1차적인 차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라돈이 담아 같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템프 매트리스는 국내 기준이 아닌 유럽 세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인정에서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템프 매트리스가 국제 기준을 따르는 최고의 제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매트리스 카바 부분인데 일반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카바가 오염되더라도 세탁을 못합니다. 저희들 템프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지프를 열고 세탁, 물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고 최고의 장점은 사용 연수입니다. 가성비라고도 하실 수가 있겠죠.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보통 5년에서 길면 10년이지만 저희들 템프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수가 AS 보장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2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편안하십니까? 정말 꿀잠을 자고 싶죠? 그렇다면 저희 매장에 체험하러 오세요.